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국산 백신을 대량 선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국내 승인도 연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한나 기자와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일단 국산 백신 얼마나 확보하고 또 우리가 언제쯤은 맞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정부가 임상 3상에 들어간 국산 백신 연내 1천만 회분을 선구매하기로 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이 국산 백신은 효능 시험 단계로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여름에는 국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내년 예산의 선구매 비용으로 약 1,9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승인된 먹는 치료제 얘기도 했었는데 국내에서도 연내 승인할 수 있을까요? 네, 식약처는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 긴급 사용 승인을 거쳐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고위험, 중등증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화이자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 기존에 구매하기로 한 7만 명분 외에 추가 구매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정부는 먹는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구입해 이르면 내년 2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5세부터 11세 청소년 백신 접종이 최대 관심사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접종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화이자는 이미 지난 1일 식약처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용 허가를 위한 임상자료 사정검토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정검토 신청은 정식 품목 허가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된 서류를 제출해 정식 심사기간을 줄이는 절차인데요.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40일 이내로 심사를 마치고 있어 화이자 측이 즉시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한다면 내년 2월 안으로는 승인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후 20일 이내 국가 출하 심사기간을 감안해도 이르면 내년 1분기 안으로는 국내에서도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이 청소년 접종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접종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변수가 좀 있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